인스턴트 정보센터 조그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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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임 먼저 갖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구요. 왼쪽 네, 가운데 네, 오른쪽 기자분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상선언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검은술수가 아닌 주종혁으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네, 너무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저희 비상선언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포토타임을 좀 여유있게 우리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어요? 우리 팬들도 볼 수 있게 네 네, 우리 기자분들도 바라봐주시고요 여기 자, 오른쪽에 있는 팬과 우리 기자분들을 네 가운데, 가운데, 예, 가운데, 예, 충분히, 예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퇴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네,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네, 중앙 네, 오른쪽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아, 네, 이렇게 큰 시사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환이 형 응원하러 왔습니다 비상선언 화이팅! 네 네 네 이쪽에 서서 포토타임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왼쪽 기자분들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기자분들 바라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기자분들 바라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기자분들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탑씨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퇴장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왼쪽부터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우리 팬분들 여러분부터 쫙 봐주십시오 네 네 중앙 영웅씨 중앙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팬 여러분들 기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영웅씨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이쪽으로 영화관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에 있는 팬 여러분들과 기자분들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야 와 많이 들어오셨구나 반갑습니다 비상선은 응원 왔고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우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상선은 개봉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화 잘 보겠습니다 영화에 성공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퇴장하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즈 이승 테이블 이승 테이블 이승 테이블 이승 테이블 이승 테이블 이승